우리 모기약 사과자, 좀 이따 영어 보기 전에. 뭐? 모기약. 네. 뭐 먹을까? 근데 여기서 코코넛 됐어. 코코넛 막 괜찮아. 뭐가 괜찮아? 아이스라테, 라테, 그린 마차. 여기서 복숭아 아이스라테. 좋아. 누가 좋아. 너는 마차 먹어볼래? 알았어. 아이스라테. 없어, 봐봐. 아니야, 없어 이런거. 있어. 바다갈매 나무속이 뭐야, 대체. 처음 들어봐, 태어나서. 그럼 왜 찾아? 몰라, 나 처음 들어봐. 바다갈매 나무속이란 말은 세상에 중지하지 않는 말이야. 여러분 아세요? 바다갈매 나무속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, 저는. 아아, 진짜 왜 안돼. 역시 인터넷은 한국에서. 제일 재밌어. 자아.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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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맛이야? 망고? 마라코야. 이거 아프게 거야? 바다갈매 뭐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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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뻐. 응. 오늘 가는 곳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냥 포기지 말고 서로 고기라고. 응. 우와, 대기 옆면의 러시아에서. 여기저기? 안은 러시아에서 이거였어. 아, 그래? 체인작이야? 여기 있어. 어, 우리 오늘 로그 하는 거야, 그치? 어. 가자! 사랑해. 사랑해. 어디서 뭐 입으시지? 참치, 참치. 참치? 하나 참치, 하나 이거. 이거. 치킨. 응. 아, 치킨. 우리 사자. 응. 무슨 색 사고 싶어? 그냥. 그냥 어떤 거 예쁜 거. 이거. 오케이. 그냥 파서 제일 예쁜 거. 처음 먹어보는 이 상큼한 맛에 쌉싸름한 이 에스프레소의 향이 없는. 네.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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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어때? 응. 괜찮아? 응. 참치랑, 맛있어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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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샤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소주인데요. 네. 저는 이거 마시면 바로 잠들어요. 근데 가샤는 이거를 음룬스라고 생각하네요. 레모네이드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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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너 이거 나한테 레모네이드라네. 그냥 맛있어. 그래서 이거는 진짜. 이거 한국에서 안파는 소주. 24도. 왜요? 아, 그러니까 파나? 나 술 안먹어서 잘 모르겠는데. 이건 처음 봤어. 진로소주. 이건 똑같은 회사인데요. 이거는 그냥 진짜 소주예요. 저 다하샤가 이거 진짜 소주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살게요. 네. 끝. 이거 그냥 커피처럼. 아, 진짜로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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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냥 커피처럼. 어. 어. 아, 진짜로? 어, 이거. 아, 이거는 근데. 술. 이거 술 들고 갈 수 있어? 나 캐리어에? 어, 조금. 조금. 아, 나 친구들한테 돈 쓰기 싫어. 자기한테 쓸래.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내가 페불을 가면. 어. 할거에요. 좋아요. 뭐야 이거. 뭐야 대체 이거? 이거. 스타빼리카. 와 이거 생긴거 봐. 이건 엄청 비싸게 생겼어. 술이. 별로 안 비싼네. 별로 안 비싼네. 이게 더 비싸네. 이게 더 비싸네. 갑시다. 사진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. 내가 펴. 어. 땡스. 첨단 시스템이라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. 둘이 항상 비디오 가보고 있는데. 찍고 왔는데. 맞지? 네. 오. 예스. 뭐야. 어. 잡아 당겨서 그래. 왜 그래. 아. 아. 마지막 좋았는데 이거. 괜찮아. 이거. 마지막 거 잘라버리잖아. 어. 이거 잘라버리지마. 이것도. 이것도 괜찮은데? 다시? 아니야. 좋아. 다시. 다시. 이렇게. Rocky. 딱. 아. 네. 이거에 비싸네. 어. 이거와. 여기가. 이거에 비싸네. 한번 가볼까 저기? 아니 그곳에 그냥 구경 굳이 구경 오케이 아 그래? 우리 없어 이제 어 하나 샀잖아 알았어 여기 작은 거 작은 거 방에다 붙여놀는데 진짜 오 예스 진짜야? 무서워 진짜 카페 와 람보기니 진짜 카페 진짜 카페 응 후디를 먼저 살까? 저거? 저거? 한글자막 by 한효정